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거는 시카고피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카고피자 진짜 대박 짜잔 치즈 짱 맛있어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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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룩이 너무 바삭바삭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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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너무 많아 치즈가 너무 굳었어요 치즈 좀 이렇게 가져올게요 너무 맛있어 치즈 정말 לעтом 치즈를 해요 치즈가 달콤하고 너무 passion 싸서 먹어볼게요 와 대박 우와 치즈 대박 아이고 아이고 치즈가 넘치네요 나는 치즈를 이거 어떻게 먹지? 좀 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치즈 치즈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으흠 요리가 여기가 음 음 이 시각 세계는 치즈가 조금씩 굳어가네 아따 안정 굳어버렸어요 치즈가 너무 많아 뼈 뼈 고춧가루 음 음 음 바삭바삭하니깐 좋다 이렇게 해서 찢어서 엄마야 엄마 역시 토마토소스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즈 이렇게 다시 싸서 아우 너무 바삭바삭했다 자 마지막 피자입니다 와우 치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음 음 음 음 크기 팔 매콤달콤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